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민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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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게 웃기는 게 많아. 노래 좋지, 이거. 노래 좋습니다. 노래 좋습니다. 어렵다, 어렵다. 잘 들리네, 역시 요즘 음원입니다. 잘 들립니다. 어머, 많다. 많아요. 한 그릇씩 먹겠다. 글자 수가 좀 많았어요. 한 그릇씩 먹어. 얘 다 들었어. 진짜 다 들었어. 하네? 오 마이 갓. 뭐 한두 번은 아니죠, 이럴 때가. 문석 씨도 좀 들었습니까? 제가 집중하고 있겠습니다. 잠시만요. 와, 나 완전 많이 들었는데. 김동현 씨 바스부터 오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현 바스부터. 오픈. 두린대로 써봤어요. 눈까지 흔들고 지쳐졌다. 눈까지 흔들고 지쳐졌다. 매번 제일 적게 쓴 사람 먼저 보는 그 패턴도 좀 지겨우니까. 이번엔 많이 쓴 사람부터 한번 볼게요. 이 정도로 얘기를 합니까? 신동현 씨 바스부터 봐. 오픈. 와. 우와. 내게 가까울 때. 이런 적이 처음인 것 같은데. 달라지는 꿈. 핑 돌고 지쳐가는. 달라진 꿈. 핑 돌고. 지쳐가는? 지쳐가는. 저는 지쳐가는은 아닌 것 같아. 질투조차도 왔나. 아, 질투조차. 질투조차도 왔나. 지쳐가는 게 아니라 질투조차다. 지쳐졌다. 자, 문세훈 갑니다. 눈물이 핑 돌고 지쳐져가는 꿈. 어, 진짜? 지쳐져가는 꿈. 지쳐져가는 꿈. 지쳐져가는 꿈. 지쳐져가는 꿈이 아닙니다. 아, 지금 물리고 물립니다. 다들 물리고 물려요. 다들 아니래요. 탱고 바스판 오픈. 눈마저 핑 돌고 깊어져가는 무드. 아, 깊어져가는 무드 아니에요. 아니에요, 깊어져가 아니에요. 지금 탱고 다 아니에요. 깊어져가 아니에요. 깊어져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넋살 갑니다, 넋살. 질투조차도 아니고. 눈 마저 핑 돌고 질투조차도 아니고. 질투조차도 아니고. 어, 얘는 질투조 가는 무브네. 무브네요, 무브. 근데 여기가 무드였긴 했는데. 아, 무드, 무브. 한해와 키의 정면승부입니다. 진짜 한독을 짜달라. 아, 화내는 다 들었다, 진짜로. 키가 아마 원샷 받을 거예요. 이 정도 화내가 들었으면 키는 다 들거든요. 한해바스판 오픈합니다. 니 품에 니가 다가올 때 빨라지는 그룹. 내 옆에 니가 다가올 때 빨라지는 그룹. 야, 이거 모일 것 같은데. 눈이 완전 핑 돌고 짙어져가는 무브. 야, 이거. 진짜 한독을 짜달라. 아니, 나도 있어. 탱구도 있어요. 아니요, 태윤이는 아는 것 같아, 아예. 깊어져가는 무드. 말라지는 전개는 안 돼. 희망 정도 줄 수 있죠. 여러분, 경표 씨도 있어요. 파스반 오픈. 이번에 꼭 똑같아요. 떨어지는 꼴. 자, 그래도 첫 파스의 한 두 배 이상을 쏴 내려갔습니다. 자, 문석 씨. 오픈. 예쁜 니가 따라와. 예쁜 니가 따라와. 예쁜 니가 따라와. 절대, 절대. 진짜 절대 없어요. 예쁜 니가 따라와. 없어요? 네, 절대. 근데 저 핑 자가 어떻게 쓴 거예요? 저 핑 자가 지금. 핑이? 행위를 쓰신 것 같은데. 피잉이에요? 죄송합니다, 잠깐 두음 법칙을 했네요. 아, 두음 법칙을 했어요. 저게 저게 저게. 저게 법칙이야? 핑. 이것도 은문석 법칙이 하나 들어가는 건가요? 핑. 진짜 사기꾼이네, 진짜 사기꾼이야. 자, 1등 바스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외와 키의 대결. 1등. 2연속 가자. 지금 넉살이 볼 때는 누굽니까? 아, 넉아죠. 키. 문세윤 볼 때 누굽니까? 키입니다. 신도엽 씨. 한해. 오. 한해 하나의 키 두 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에 가까운 한 분의 원샷. 혹시 모르잖아. 아무도 와요. 문석 씨. 문석 씨, 조금 내려주실래요? 왜냐면 카메라 감독님들이 헷갈려 하시니까. 아, 그래? 감독님들이 헷갈려 하시니까. 보여. 오늘 피곤하네요. 키 한해. 한해의 키. 키 한해. 보여주세요. 동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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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점이 떴습니다. 하나, 한 명은 좋아하고 한 명은 약간 우리하고. 한해가 이긴 거나 마찬가지야. 이렇게 되면. 그렇지, 한해가 이긴 거지. 한해가 이긴 거야, 이거는. 야, 키 하지 마. 왜 놀리고 그래. 하지 마.